거기서 문제 있습니까, 박민호 교수? 박 교수! 박 교수야! 저기요. 아니, 선생님. 저 미안한데 그 종이하고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아, 예. 고마워요. 혹시 달리기 잘해요? 네? 저 이거 좀 수술실에다가 빨리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빨리요. 그렇다고. 말하라. 뭐하냐고, 이리 와. 너가. 누가? 찍지 말라고 이 씨끼야. 아저씨, 아저씨 일단 정신 차리시고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누가 우리 집에 아무도. 어? 나가 가시 씨끼들아 나가. 컴퓨션은. 교감 신경 항진. 심한 황달 증상. 강비대까지. 건들지 말라. 괜찮으십니까? 아 저 신고 좀 해주세요. 뭐해 빨리 112에 신고해. 아니요 거기 아니고. 119요. 119 부르시라고요. 현재 비피 계속 떨어집니다. 이라도 어레스트 나겠어요. 선생님. 밖에서 누가 전해주려는데요. 자 살살. 아. 괜찮아요 괜찮아요. 아. 아파요. 자이사. 지금 남의 응급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? 패스트는 네거티븐데. 이 촌파로론 괜찮아 보이지만. 이 환자가 피지컬이 너무 안 좋네. 이 아무래도 파울퍼퍼 같으니까 얼른 GS에 콜해주세요. 당장 거기서 안 비켜요? 30분. 참. 빨리도 행차하셨다. 응급환자가 세식이나 들이닥쳤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길래. 난 뭐 죄다 그 똥이라도 싸러 갔나 했네. 지금 이거요. 엄연히 진료법 위반입니다. 어디 분원 닥터가 본원에서 허락도 없이 진료를 합니까? 나 진료 안 했는데. 그냥 뭐 살짝 교통정리만 해준 건데. 뭐요? 야 어떻게 그럼. 전공이 4년 차 혼자 인턴 둘 데리고 동동거리고 뛰어댕기는데. 아니 그럼 뭐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뭐 구경만 어리. 대체 이명환 어디 간 거야? 저기 여기 있습니다. 야 이명환이 너 응급실 비워놓고 어디 가서 뭐 하던 거야 어? 죄송합니다. 점심 먹은 게 탈이 나가지고. 대머리 맞네. 싸러 갔네 똥 싸러. 일종이 집중해 인마. 디티에 다이색에 파울포포까지 응급이 세 싱이나 들이닥쳤는데. 아휴 이 촛무니라는 작자는. 똥 싸시느라고 얼굴 쌍판대기도 안 들이밀고. 야 그러면 너라도 내려와서 좀 자리를 지키든가.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게. 참 까깝하다. 에휴 까깝해. 4년 차. 아 네. 알 수 없다 니가. 아 네 안녕히 가십시오. 어떻게. 괜찮아 리블리딩은 아니야. 그냥 고였던 클럽 같은데. 미안한데. 미안한데 나 먼저 잠깐 나와봐요. 어 선생님. 차은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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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냥 있는 euro. 마시면서 기다리시겠어요. 아니요, 됐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원무과로 고려주세요. 배 안 고프세요?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 24시간 소머리 해장국집 있던데. 면담 끝나고 같이 안 가실래요? 아니요, 나는 물에 빠진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시구나. 어? 안녕하십니까, 김사원님. 안녕하십니까. 돈이 필요합니다.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? 아니,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가겠다. 아마 지금 그런 말로 들리는데, 맞아? 네. 만약에 값만 잘 주주면 얼마든 너를 팔겠다. 필요하시다면요. 얼마에 사시겠습니까? 없나. 고마워. tienes 약간 없나요? 고마워. 새우아 등장해. 그는 아무래도 저와 같은 standard의 그대가 끝을 한번는 한 벌이. 저는 모든 차량이 있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